은총 오빠 너무 멋있는 것 같아 맞아 그 오빠 항상 친절하고 인사하면 잘 받아주셔 은총 오빠 엄청 착해 멋있어 기타도 잘 치시고 아 뭐 얼마나 멋있길래 피키야 넌 은총 오빠랑 언제부터 알았어? 꽤 늦지? 초등학교 때인가? 야 너네 교회 버저를 한다고 그러지 않았냐? 버저럿? 달란트 시장? 그래 달란트 응 그거 이번 주 아니라 다음 주? 거기 떡볶이가 그렇게 맛있다며? 맛있지 내가 꼭 떡볶이를 거기서 먹어야겠는데 어 우리 교회 온다고? 완전 좋지 그 당일날 가면 너무 눈치 보이니까 이번 주부터 가야 될 것 같은데 달란트도 좀 모으고 어 그래 좋지 야 니가 웬일이냐 그렇게 오라오라 했을 때는 절대 안 오더니 야 전도하면 달란트 더 많이 주는 거 아니냐? 많이 주지 10개 주나? 20개 주나? 전도는 20개 많이 주네? 그럼 니가 나 전도 한걸로 하고 20개 받으면 10개 달란트 내꺼다 야 너 비즈니스 해야겠다 사업가 마인드인데 생각지도 못한 배분이다 그래 봤자 어차피 먹을 거 나중에 다 같이 먹어 같이 먹는다고? 야 자본주의 세상에 그런 돈 있어 니 건 니 거고 내 건 내 거지 학용품 같은 거는 몇 개 살 수 있겠다 내가 쌓아둔 달란트 많으니까 너 몇 개 사줄게 어려운 발걸음 승차하니까 잘 모셔라 달란트 시장도 재밌겠다 어 비키야 너 급빈 잃어버렸다고 하지 않았어? 어 교회 의자에 잠깐 두고 나왔나 봐 근데 은총 오빠가 나 이거 주워줬다 찾아줬어? 어 그날 저기 비키야 이게 너의 것이니? 네 저의 것이에요 예배당 의자 밑에 떨어져 있길래 너의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오 완전 소 스윗하시다 어 소 스윗하셔 내 건 줄 어떻게 아셨지? 눈여겨보고 있으셨나 보다 이 리본이 좀 튀긴 하지 종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같이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넌 하나님의 넌 하나님의 축복에 돕고 당신은 하나님의 즐겁게 돌아오게 되니 한 번 더 당신은 근데 은총 오빠 너만 보고 노래하는 것 같아 나도 그렇게 느끼긴 했는데 아닐 거야 아니야 맞는 것 같아 넌 하나님의 축복에 돕고 안녕하세요 하단 친구로 하여서 barrel 하단 친구 마지막을 하나님의 축복에 detto 네 오늘 우리 교회에 새 친구가 왔습니다 네 자리에 일어나주세요 야 남반장 너 일어나 아 싫어 야 너 일어나야 돼 새로우면 일어나야 되는 거야 맞아 나도 일어났었어 조금 어색할 수는 있지만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친구 이름이랑 학년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번 해주실까요?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남반장이고요 저 중학교 2학년입니다 남반장 아 이름이 아주 멋지네요 내 이름 웃기다고 놀리는 건가? 다 같이 새 친구를 위한 환영의 박수 비키야 오늘은 예배 끝나고 뭐해? 글쎄 우리 집 가서 놀까? 야 남반장 우리 집 가서 밥 먹을래? 엄마가 맛있는 거 해놨대 그래 좋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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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이컨 갈릭 볶음밥 맛있지요 맛있네 은총이 형은 언제부터 교회 같이 다녔어? 은총 오빠? 나 오기 전부터 있었는데 은총 오빠? 내가 한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? 그때 처음으로 본 것 같은데 5학년 때? 되게 오래됐네? 야 근데 은총 오빠가 너 계속 보면서 아까 노래했다니까 아닌 것 같던데? 다 보던데? 나 봤어? 나 너가 착각한 거야 백설아 아닌데 진짜 비키 보고 있었는데 저기 그 옆에 노래하던 누나랑 아주 잘 어울리던데? 친해 보이더라? 현장의 누나인가? 아 둘이 친해 둘이 아주 잘 어울리던데? 아 근데 그 은총이 형은 기지비실한 게 운동은 못 하게 생겼어 아니야 그 오빠 축구 학교도 대표야 농구도 엄청 잘할걸? 아 나 농구 잘하는 사람 진짜 멋있는 것 같아 누가 내 얘기하나? 어 리운아 밥 먹었어? 아 나 아까 먹었어 근데 누구 얘기해? 은총 오빠 아 은총이 형아 멋있잖아 잘생기고 옛날부터 나한테 되게 잘해주고 누나 말고 은총이 형아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너 없었으면 좋겠다 야 나 먼저 갈게 쟤 왜 저러냐? 글쎄 화나는 일 있나? 아 맞다 잠깐만 너네 밥 먹고 있어? 응 야 나 안 맞아 나 줄 거 있어 나 준다 준다 하고 계속 못 줬네 너 맨날 손 시려워서 주머니에 손 넣고 다니잖아 오 선물이야? 그래 주머니에 손 넣고 다니지 마라 미끄러져서 이빨 깨진다 이거 너 은총이 형도 준 거야? 야 내가 은총 오빠를 왜 챙겨줘 나 그렇게 안 친해 그 오빠랑 현정 언니가 챙겨줬겠지 고맙다 야 잘 가라 다음 주에 또 갈 거지? 장갑 받고 입 씻으면 안 된다 가야지 재밌더라고 뭘 재밌었냐? 야 더 재밌는 거 더 많아 으 추워 야 간다 카톡 할게 그래 들어가 간장 안 먹을 땐 좀 빼고 먹지? 손이 차 수족 냉증인가 봐 아우 실내에서는 그렇게 장갑 끼고 있으면 땀도 생겨 아냐 아냐 이게 진짜 따뜻해 젓가락질이 되니 그게? 아이 안 좋아해 중1 때 그랬다고 그냥 좋아한다기 보단 아 아니야 나 안 좋아해 나 차였어 그 오빠 나 안 좋아해 맨날 현정 언니랑 같이 다니고 그러던데 그래서 나도 마음 접었지 옛날에 나 좀 금사빠인 거 같아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치저기는 새처럼 산들바락 샌들바락 샌들바락